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HSK 전략의 신 4급 저자 박은정 강사입니다. 네, 박은정 강사입니다. 이 말을 30번 외쳤는데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데이 31 형용사로 문장 만들기예요. 지금까지 동영상 강의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도 수업을 하고 우리 학생들도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형용사로 인물사진 묘사하기 또 형용사로 사물사진 묘사하기 볼 거고요.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어 슬러. 슬러는요. 우리말에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배고파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더워 죽겠어 이런 말.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 뒤에 다시 말하면 수러 뒤에 위치하여 그 정도가 심함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이지요 계속 나오고 있죠. 동사원 하자마자 동사투하다 너를 보자마자 울어버렸어. 그 영화를 보자마자 나는 반해버렸어. 막 이런 문장.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곧 뭐뭐 하다라는 뜻이고요. 오늘도 동일하게 전략 문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단어 보니까 쿤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거 뭐지? 맞아 졸리다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저처럼. 여기 보니까 단어를 파악한다. 쿤. 형용사로 졸리다라는 뜻이다. 그 다음 제시된 단어와 그림으로 기본 문장을 만들면 돼요. 저거 른. 이 사람 너무 졸려요. 형용사 수러문에서도 배웠지만 형용사가 수러가 될 때 일반적으로 그 앞에는 정도 부사를 써준다. 문장 완성하기. 저거 른. 사람 뒤에 수식성분 부사어로 칸 칠라이. 이것도 자주 쓰죠. 보아하니 뭐뭐해 보인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거 른 칸 칠라이. 이 사람 되게 졸려 보여요. 이런 문장. 좋은 문장이고요. 또 다른 것을 또 추가로 모험 답안을 제시하자면. 워쿤 슬러. 나 죽겠어. 이 탕샤 찌우 넝 쉬죠. 나 눕자마자. 이 찌우죠. 그래서 뭐뭐하자마자 뭐뭐하다. 라는 거예요. 눕자마자 찌우 넝 쉬죠. 잠들 것 같아. 이런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략이에요. 이번에는 사물사진 묘사하기인데요. 그림 보기 전에 하나. 이제 문구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이 뒤에 예쁘예요. 사실은 이거 하나 단어고 또 이거 하나 단어고 이거 단어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오면서 완전한 부정을 돼요. 난 조금 더 너를 사랑하잖아. 이 문제는 조금 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 부정을 나타낼 때. 이 드랄 예쁘. 네. 드랄이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이 알자가 와도 되고요. 또 이것을 안 쓰기도 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E-D-R 혹은 E-D-N 예쁘.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제시어가 C-N이에요. 여러분 짠 음식 좋아하시나요? 형용사로요. 짜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먼저 단어를 파악한다. C-N. 형용사로 써 짜다 라는 의미이다. 그러면 기본적인 문장. 저거 차이 C-N이에요. 그런데 형용사가 수러가 됐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앞에 무엇을 쓴다? 그렇죠. 정도 부사를 쓴다. 여기서는 타이쉬머쨸머 러 넣어보는 거 어떨까요? 물론 헌, 회장 다 가능합니다. 저거 차이 타이 시엘러. 이 음식 너무 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모범 답안. 저거 차이 E-D-R 예쁘 시엘. 조금도 짜지 않아요. 이런 문장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어서 적용 문제 바로 한 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략 1번에 대한 적용 문제는 2번 문제를 풀 거고요. 동일하게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풀어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풀어보셨나요? 우선 제 시어 한번 살펴볼까요? 르허나오. 르허나오 하면 무슨 뜻이죠, 여러분? 네, 시끌벅적하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아주 시끄러워요. 혹은 뭐 번화하다? 이 정도도 가능하겠어요. 한국의 명동은 되게 번화합니다 되겠고요. 제시된 사진이 이런 사진이니까 이 장소는 굉장히 번화하다. 사람들이 많다. 시끌벅적하다. 나는 시끌벅적한 장소를 좋아한다. 내지는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문장도 가능하겠네요. 그럼 우리 제시된 모범 답안을 가지고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르허나오. 르허나오는 형용사로 시끌벅적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가지고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게요. 형용사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주어를 만드는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하면 형용사는 뒤에 목적어증 명사를 가져오지 않으니까 앞에가 화려해질 수 있지 뒤에는 아무것도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주어, 지에, 쩌디아오지에 이건 어떨까요? 이 길은 어딘지는 잘 모르니까 이 길은 매우 번화하다, 뭐 북적거린다, 시끌벅적하다, 뭐 다 가능합니다. 르허나오 앞에 수식 성분으로 시간부자 종시, 항상이라는 거 넣어보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쩌디아오지에 종시한 르허나오. 이곳은 항상 북적거려요, 라는 문장도 되고요. 그 다음 모범 답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무엇을 좋아하냐면 쩌이, 르허나오 더 디팡 왈. 사실은 여기서도 쩌이 왈. 동사가 연이어 쓰이고 있고요. 연동문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곳에 놀러가는 것을 좋아한다. 놀러가는 것을 좋아한다, 뭐 이런 문장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양한 문장으로 쓸 수 있지만 여러분한테는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는 우리 두 번째 문제 이어서 풀게요. 전략 2에 대한 적용 문제로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1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석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풀어보셨나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 단어 여러분 뭐죠? 헌호 이럴 때. 무슨 뜻이죠? 두껍다. 어휴, 두껍다라고 됐네요. 두껍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이 딱 나왔으니까 이 책은 너무 두껍다. 뭐 나는 두꺼운 책 싫다. 이 책은 보기에는 두껍다. 뭐 등등 다양한 문장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모범 답안 보면서 여러분한테 답을 제시해드릴게요.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우,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형용사 두껍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주어로 올 수 있는 건 좀 한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책 그림이 딱 있기 때문에 저번슈 타이호울러 이 책은 너무 두꺼워요라는 문장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좋은데 약간 조금 허하다고 해야 되나? 문장이 완전하지 않아 보이거나 너무 짧다고 생각이 드시면 문장을 더 이으셔도 돼요. 찐티엔 캄뿌완 오늘 다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는 문장 써보면 어떨까요? 저번슈 타이호울러 찐티엔 캄뿌완 네,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범 답안으로 제시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 워더슈 비타더하이호 내 책은요, 빗자문을 썼네요. 그의 것보다 뒤에는 사실은 슈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나의 책은 그의 것보다 더 두껍습니다. 네, 반갑네요. 우리 빗자문 배울 때 A와 B 오고 하이나 껑 온 다음에 형용사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두 번째 적용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네, 1강부터 시작해서 30강까지 기나긴 강의를 이제 오늘에 마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잘 들으셨다면 그리고 복습까지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실력이 많이 향상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러분들 실제로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문제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무료 동영상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교재 꼼꼼하게 더 보시면서요. 우리 동영상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 우리 해설서를 보면서 여러분 꼼꼼하게 다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무료 동영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또 우리 유료 동영상 강의에서는 한 두 배 정도 더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료 동영상 강의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언제 어떤 강의에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중고 공부 실력 점점 더 잘 향상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4급 강의는 끝나지만 우리 전략의 시인 HSK는 5급, 6급까지 다 이제 출판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5급, 6급, 여러분 실력이 올라갈 때마다 이 책 시리즈 사랑해 주시고 또 그 강의도 무료 동영상 강의, 유료 동영상 강의 다 제공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까지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박은정 강사였습니다.